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러면 이제 새집, 신규 공급 이게 가장 어찌 보면 관심일 것 같은데 이 숫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와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제가 참 이게 말하기도 민망한데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0도 아닙니다 311만원 311만원 화끈하죠 윤석열 후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만약에 한 분이 300만원 했는데 한 분이 20만원 한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나고 아 이걸 누구를 까야 될까 좀 명확해지는데 둘 다 개구라뻥이라서 이게 두 분 다 이게 솔직히 300만이나 200만이나 달성하지 못하는 숫자인데 좀 굉장히 강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이잖아요 기본주택은 이제 100만원을 짓겠다 100만원 저렴하게 공공자금이 들어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이 아마 제 생각에는 20만원이고 원가주택이 30만원인데 어차피 못 시킬 거니까 숫자 중요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약간 좀 허황한 숫자인데 제가 왜 허황되냐고 말씀드리면 분당이 10만원? 9만 7천원 정도 되죠 그러면 300만원 지으려면 분당 신도시 30개 지어야 되는데 우리 3기 신도시 많이 발표했잖아요 열심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쥐어 짰는 게 25만원 3기 신도시만 다른 공공택지 빼고 3기 신도시만 25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 하려면 3기 신도시를 10배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있는 땅 없는 땅 다 찾아가지고 한 건데 모든 농지 관리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사막 땅도 많고 돈도 막 몇 천조가 있어가지고 한 천조 꼬로 박아서 그냥 사막에 지어버리게 되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개구랑펑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토론하면서 캠프 참여하신 교수님하고 토론하면서 좀 싸웠는데 왜 이게 호황된 목표가 가능하냐 왜 이런 공약을 냈냐라고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숫자는 좀 모자랄 수는 있는데 한 7, 80% 가능하다 7, 80%? 어떻게? 가만히 냅둬도 나오는 물량들 있잖아요 1년에 우리가 30에서 40만원 나오거든요 레미안, 아이파크, 프루지오에서 짓는 거 재건축, 재개발에서 짓는 거 3기 신도시 나오는 거 공공택지 모두 다 포함해서 거기에 원가주택이든 기본주택이든 내가 하는 걸 포함해서 250만원, 300만원가 나오는데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나온다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 이게 200만원가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재개발하는 거 부시고 다시 하는 거면 실질적으로 증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안할 때 좀 알고 필터링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300만원 기존에 하던 거까지 나오는구나 잘해야 여기서 저는 한 10분의 1 정도? 커팅하고 한 3만원 정도 추가로 개발해서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닐까? 어떤 의미 있는 공급은 한 3만원 정도? 기본주택을 하든 원가주택을 하든 3만원 정도는 MB가 보험자리에서 한 6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린벨트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주택이든 원가주택이든 저는 3만원 정도 나오면 승인은 봐주겠다 3기 신도시만큼 공급하는 것도 어렵다? 사실은 3기 신도시 우리 총력투쟁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대책 발표되고 보도자료 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국토부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걸 짜가지고 이게 보고자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 드는데 총력투쟁에서 나온 게 25만원이에요 3기 신도시 그것도 아직 토지 보상도 다 끝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이렇게 학기적으로 공항 이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기포공항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와 저는 의지의 표현 같은데 물론 땅은 좋아요 아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넓은 거기만한 땅이 없죠 지하철역까지 들어와 있고 지하철 구호선하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탐나거든 내가 대통령이라도 야 교통이 다 갖춰져 있고 평지에 서울에 있는 땅이 어디 있을까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은 이제 택지 개발이 없잖아요 그 이상 빈 땅이 없죠 그래서 탐나긴 하는데 공항을 이전하고 짓는 게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럼 제주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인천공항까지로 가야 되고 그 물량을 인천공항이 또 소화를 해야 되고 한국 노선을 없앤다는 건 이게 옛날 같으면 가능해요 원래 여의도도 공항이었잖아요 여의도 군용 공항인데 그 김포로 옮긴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절이냐고 그러면 공항을 이전하면 대체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공항밖에 없는데 인천공항이 그 물량을 또 다 소화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반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박수치고 좋아할까?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거기에 9만원, 10만원 정도 물량이 나오면 그 인근 지역의 마곡이라든지 강서구 지역에 주민들이 저는 도시락 사들고 반대할 것 같은데 차라리 공항이 있는 게 좋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용산공원 쪽도 계속 공급 얘기가 계속 있긴 있잖아요 이쪽도 지금 그거는 너무 지금 의견에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 입장 분명히 합니다 저는 반대요 용산공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요 왜? 우리 공공제 성격이잖아요 그 좋은 땅에 옛날 같으면 서울에 빈 땅도 많았고 그렇잖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허파? 그렇게 좋은 공원인데 우리 공공제 같은 경우는 성격이 있잖아요 공공제 성격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누구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이익을 못 받는 거는 저는 공공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전국,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 땅을 개발을 해서 짓는다?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콘도처럼 추첨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자고 내일은 대표님이 자고 그렇게 안 되겠죠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좋겠지 엄청 좋겠죠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그럼 나한테 줘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누구 추첨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거는 공공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국회부터 밀어버려라고 국회 밀고 거기 아파트 지어라고 세종에서 빨리 가고 저는 국회 진짜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서울에 왜 국회가 있어? 빨리 이전하고 그 자리 아파트 지어버려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은 절대 반대하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은 그게 있잖아요 한번 개발하게 되면 비가역성이라고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특히 지어버리게 되면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텐데 서울 중심지 용산 땅에 차라리 공원 지어서 하고 100년 후에도 필요하면 그때 개발하라고 우리 죽고 나서 제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양 후보가 또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민간 쪽에서 공급도 필요하니까 지금 250만 원, 300만 원은 민간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좀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나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일단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재건축, 재개발도 두 분이 원래는 좀 달랐는데 점점점점이 비슷해지네 두 분 다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굉장히 활성화 시키겠다 특히 일기 신도시 공식 공론화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용종률을 짰나? 저는 캠프 중에 똑같은 사람이 공약을 만들었나? 바로 복사했나? 복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종률도 500% 둘 다 500%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해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종상향을 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어떻게든 올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승수 제한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완화? 그냥 완화? 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최대 두 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냥 두 배도 아니고 최대 두 배면 1.5배가 될 수도 있고 1.3배가 될 수도 있어서 의미는 같습니다 그냥 완화예요 이게 두 배 이내 아무 의미의 숫자 장난이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구조 안정성 이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좀 강화시켰잖아요 엄청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진단 통과 안 되잖아요 예비 안전진단 5개인가 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준을 바꿔버리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거죠 구조가 튼튼해도 주민 편의성 주민들이 야 우리 농물 나와서 못 살겠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점수가 그렇게 배정이 됐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민들이 농물이 나온다고 해도 야 진짜 부셔져 진짜 거미가 너희들 아직 튼튼한데 안 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켜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중공 30년 이상 되면 면제시켜주겠다 30년 이상 면제하면 이거 되게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파격적인데 누구 편을 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맞다 30년 이상 됐다고 면제해줘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30년 지나면 무조건 부시겠죠 거의 그치 그럼 바로 이제 추진이 만들고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조 안정성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1기 신도시가 딱 30년 돼가지고 이제 다들 우리 재건축 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어찌 보면 하세요라고 딱 던진 거잖아요 와 이게 진짜 가장 눈에 확 띄는 뜨거운 감자 1기 신도시 사실 답을 못 찾았거든요 사실 파급 효과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1기 신도시를 93년도 2년도 이때 입주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1기 신도시가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된다는 건 아마 어느 누구도 국토부 관계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상상 신도시가 노후화가 돼 이제 우리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일본이 노후화되듯이 이제 신도시가 노후화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1기 신도시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인프라도 좋고 최고지 2기 3기 신도시 저리 가라지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된다 와 저는 판교를 뛰어넘는 거의 뭐 잠실급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좋은 인프라에 교통도 좋은데 그 한 개 되면 이주 수요되면 주변에 또 집값 그거 걱정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급을 하는 그 시기쯤에 1기 신도시들이 부시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기는 멸실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공급도 안 되고 그 사람도 튀어나오고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전세에 막 뛰고 일단 윤석열 후보가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격집을 냈는데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88올림픽 할 때 아시아선수촌 기자선수촌이잖아요 그래서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그거 분양했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주용 아파트를 짓고 이주용 아파트를 먼저 짓고? 먼저 짓고 이주 수요로 수용을 하고 끝나면 그거를 또 분양하겠다 선수촌처럼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게 실행 가능성은 제가 높진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나왔더라고요 공격집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막상 쉽지는 않고요 이걸 보고 아 이거 그러면 한 5년? 10년 안에 그냥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막상 실행 가능성은 우리가 재건축 그렇잖아요 재건축 단계가 안전진탄도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요 그렇죠 뭐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도 받아야 되고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벌 난이 쉽지 뭐 아무것도 안 막혀도 10년이죠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아마 10년 후 10년 내에 1기 신도시 공급이 되면 제가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한 15년? 한 20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고 실행 가능성은 낮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공론화했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긍정의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풀어가야 돼? 숙제?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지금 좀 공약이 있나요? 리모델링 공약이죠 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재건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다 들어가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가구수 증가 수직 증축을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정도 가구수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은 3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그렇게 되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리모델링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자면 리모델링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재건축보다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모델링이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부셔버리고 새롭게 짓는 게 쉽지 골개가 냅두고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덮고 올리고 엄청난 건축 기술이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요 건축비가 저렴하냐? 리모델링이 건축비 저렴하지 않아요 부시고 짓는 거랑 비슷해요 3.3제곱미터당 평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 문제 어떤 분은 또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멀쩡한 고층 빌딩을 골격만 냅두고 지하를 파서 리모델링 증축까지 하고 늘려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그런 걸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한다? 한 개 두 개 단지는 괜찮을 수는 있어도 대량 공급하게 되면 안 그래도 최근 광주에서 그렇죠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사실 그런 게 리모델링이 구조도 이상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낌축하게 되고 옆으로 뚱뚱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그 골격을 살려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 그러면 골격을 살리면 2주 안 하고 살면서 할 수 있냐? 아니잖아 2주 해야 되잖아 재구축하고 똑같아요 공기가 막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겠군요 공기도 많이 걸려 2주도 해야 돼 추가 부담금도 내야 돼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되지 추가 부담금을 내 돈으로 한 15% 증축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활성화 시킨다? 재건축 안 되니까 너 리모델링 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는 거지 차라리 지원해줘서 재건축을 잘 되게 하는 게 좋고요 리모델링은 물론 필요한 단지들은 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고 강남이라든지 필요한 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활성화해서 재건축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저는 안정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대수의 드라마틱한 증가가가 오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려워요 진작에 좀 공급이 좀 많이 돼 있던지 하면 조금 나는데 이게 약간 좀 멈칫한 그 시간 때문에 항상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 멈칫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 집도 이제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죠 이거를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쌓이잖아요 숙제예요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죠 그러면 또 순차적으로 또 잘 계획을 짜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공론화를 해야 되고요 이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정화를 혹시라도 찾는다면 안정화됐다고 넉넉히 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잖아요 주택공급 충분해 안정되니까 신도시 개발 안 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10년 후가 되면 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택이 진짜 필요한 지역과 안 필요한 지역들을 구분해서 안 필요한 지역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되고 서울 수도권 같은 지역은 필요하다면 신도시만 할 것이냐 노후 된 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제대로 공론화해서 저는 5년 내에 안 지어도 돼요 대통령 임기 내에 누가 하라고 해 안 해도 되니까 5년 동안 이런 충분한 준비만 잘해도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럼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 또 분양가를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 뭐 이런 분들의 또 그 이득이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이게 또 민간 분양가 상한제였던 거 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좀 뭐 주제 완화가 있나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좀 폐지해 주겠다 폐지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시키겠다 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강화를 있어요 그래서 강화를 시키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민간에서 아이러니 하긴 하죠 확대 분양가 상한제 확대니까 강화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폐지도 저는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강화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작용은 있잖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이 생기고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지 결국에는 당첨된 사람만 주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작용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가고요 주택시장이 안정됐을 때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주택시장이 안정됐을 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한다며 풀었다가 묶었다가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안정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잘 해두면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못 참고 풀어버리잖아 심체가 되면 그러면 또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규제하니까 또 로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겠다고 했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부작용은 있겠지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 제발 침체됐다고 풀어주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에 지금 치열해요 지금 정책도 치열하고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 국민들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나 지금 집 사야 되고 고민인데 올해 어떻게 되냐 올해는 지금 선거가 두 개나 큰 게 있어요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그게 가장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정책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리한데요 어떻게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꽁꽁 얼어 있잖아요 1월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37건이었거든요 천만 명이 사는데 서울 중개사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537건이 뭐야 그러면 100개 중에 1개는 1개 정도 거래가 됐나 중개 없어도 99개가 거래 하나도 못했다는 25개 구니까 한 구에서 한 20개 한 거예요 시장이 진짜 살아나려면 아니면 투자 심리가 확 다시 타오르려면 5년간 면제 혜택을 준다든지 전매 제약도 풀어버리고 다 풀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풀릴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1주택자들 생애 최초 이 정도는 풀릴 거고요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 이거는 한다고 했잖아요 두 분 다 한다고 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주면 아니 투기하신 분들한테 왜 자꾸 혜택 주냐고 저한테 막 항의자 나오거든요 네가 뭔데 투기했구나 규제를 풀어주냐 그런데 그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지금 꼼꼼 묶여 있잖아요 매물 동계는 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매물은 공급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내놓는 상대적인 매물도 있는데 이 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떨어져요 그럼 수요가 더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수요가 그 정도 안 따라와주면 오히려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다주택자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정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제가 또 고민을 해봤는데 정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주택자예요 우리 대표님이 무주택자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야 된다 생애 최초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생애 최초 좋아한다면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한테 다주택자가 집을 시세보다 KB 시세 대비 10% 2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를 세액공제로 그거 곱하기 2로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면 양도세 8억 내야 되는데 내가 2억 저렴하게 해가지고 4억이나 6억이나 세액공제 받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준다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정부는 양도세를 좀 덜 그두니까 속상하겠지 이들이 손해봐라고 정부가 손해보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주택시장도 실제로 안정이 되고요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대출 90% 80% 해주면 훨씬 더 좋겠지 집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이미 10% 20% 저렴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주면 좋은 거고 떨어져도 잘 살면 괜찮은 거고 충격을 굉장히 완화 많이 떨어져도 저는 30%라고 보거든요 물론 2022년에는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떨어지더라도 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재구축 재개발이야 전세가 워낙 낮으니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30% 본다면 10% 20% 저렴하게 산다면 리스크도 굉장히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진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다들 힘들고 정부만은 지금 초과 세수 걷어서 막 돈이 남아도는데 내 말이 그런 거를 좀 포기하고 시장에서 좀 낮춰주면 그러니까 알아서 가격을 낮게 거래를 할 것이다 포기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먹으라고 일을 조금만 먹고 매도인 매수인 아니 임차인 임대인한테 조금만 나눠줘라 나눠줘도 시장이 진짜 아니 임태차 3법 법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3년은 그냥 조금만 신경 써주면 잘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국회의 분들 그냥 외유성 여행 좀 다녀도 돼 그냥 법 자꾸 만들지 마라니까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선거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22년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가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김민만 소장님하고 여러 분야를 다 한번 다뤄봤는데 사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서 보니까 지금 20대들 있잖아요 20대들이 지금 가장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세대일 수 있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꼭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비율이 엄청 높다고 부동산 때문에 20대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피부로 와닿으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어떤 분노감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진짜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누가 되든지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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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